품격 있는 최고의 방송 새가요 팡팡 시즌2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꽃은 피워야 향기가 나고 바람은 불어야 시원하듯 인생은 좋은 이들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먼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저 성경의 노래 까치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가수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어릴 적 감사던 날 호란바가 하신 말씀 싸구리 따지 말고 몇 개 남겨두고라 까치로 겨울을 넘겨야지 까치가 가까우면 왕과한 소식 주잖아 까치밥은 사랑이야 우리 서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 까치밥이 사랑이야 까치밥은 사랑이야 나 어릴 적 쑤수하던 날 불 아프지 하신 말씀 나 어릴 적 쑤수하던 날 불 아프지 하신 말씀 다작하고 남은 나라 할뜨리 죽지 마라 짐승도 먹고 살아야지 밥으로 사는 세상 나누며 살아야지 까치밥은 사랑이야 세월 지나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 까치밥은 사랑이야 까치가 깎아 울면 엄마은 소식 주잖아 까치밥은 사랑이야 우리 서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 까치밥이 사랑이야 까치밥은 바로 당신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